W가 우 그렇지 W가 우 왁스 그렇지 왁스 왁스라고 하기도 해 왁스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소리 A와 A 그 다음에 힙 빠졌네 O 옳지 A A A A O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로 소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A로 소리내기도 하고 딱 정해진게 아니야 영어 소리는 영국사람들은 왁스 어 그렇지 그 다음에 X 내는 소리 잘 기억했어 X는 합쳐서 왁스 왁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말하기 테스트하자 먼저 패드하고 있어요 와우 바로 했어 FAD very good 오 F는 F A는 대표소리 A D는 D 와우 FAD 바로 가버리네 FAD FAD 오케이 바로 가버렸네 AD very good 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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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K 와우 CAP 이제 바로바로 가버리는데 CAP 와우 좀 어려울걸 길다 길을 때 잘라서 생각하니까 F F E F F F F F AFTER AFTER 자 A가 에 라고 대표 소리를 낼라 그러면 힘이 들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어 있긴 있어 아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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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캡스 베리 굿 캡스 A가 에 라는 대표 소리가 났네 갭 갭 그렇지 갭 잡 아니면 갭 인데 여기는 그가 편하지 갭 갭 와우 음 얘는 갭 이라고 이런게 편하잖아 잡 이런거보다 갭 편하니까 편한쪽으로 가네 백 백 그렇지 여기서는 CK가 무슨소리나 그렇지 CK가 크된다 이거 백 백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엇갈려 과연 이게 막 포켓 있는거 있어요 오케이 전번에 뭐야 민주가 이렇게 뭐 썻는거 있어 공책에다 이거 싸네 아 알겠다 어 말하지 말걸 흐흐흐흐 배쉬 그렇지 어우 민주가 생각해낸게 뭐에요 SH가 뭐 된다 그렇지 SH가 C 되니까 배쉬 꽤 아주 Crap. Very good. Cr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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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 다 했네. 다음 공간 가볼까? 이건 뭘까? 음... 캐시. 오! 바로 생각해냈어. 캐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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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금이란 뜻이야? 캐시. 원? 원니? 돈 중에서도 현금. 신용카드 이런거 말고. 캐시. 그 다음 얘는 뭘까? 얘 조금 어려울걸? 어 뭐가 좀 합쳐진 게 있나요? 아니요. 합쳐진 건 없어요. 소리내기가 조금 힘들어. FACT. FACT. 그렇지. 소리내기 어려워도 잘했어. FA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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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. FA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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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힌트 안줘야지. BANK. 오! BANK. BANK. 은행이지. 그렇지. BANK. BANK. 응크 됐다. 응크. BANK. 어. 근데 BANK나 BANK나 비슷하잖아. 그리고 BANK 그 소리가 조금 더 편해. BANK. 그래서 그냥 BANK에서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아요. 안 들켰어. 그거 비슷한 소리야. BA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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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붙이는 거 아니에요? BA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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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빠르게 잘 붙였어. BA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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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을 빨리하면 얘가 일로가서 붙여 그래서 캐논 이런거 배웠어? 연음법칙이라는거 배웠어? 이름은 몰라 배우긴 배웠다 캐논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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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찰력이 좋은데 아까로부터 벌써 연달이 타보이잖아 이 책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거야 사실 브랜드 그렇지 브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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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했나? 다했네 오우 잘했어 아주 잘 읽었어 오케이